안녕하세요. 블리벨입니다. 오늘은 요즘 날씨에 딱 맞는 피부를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클렌징, 스킨케어, 모델링 팩까지 전부 제가 자주 애용하고 있는 제품들로만 준비해봤어요. 그럼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시작해볼게요. 에센오브 소이빔 폼클렌저 330ml의 대용량 제품이라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쫀쫀함이 느껴지는 제형으로 거품이 하얀 생크림처럼 크리미하고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파운데이션, 립스틱, 글리터, 아이라인, 마스카라까지 전용 리무버가 없어도 색조 메이크업까지 깔끔하게 지워줘요. 자연 유래 성분과 EWG 그린 등급 성분에 독일 더마 테스트사 피부 저자극 최고 등급 인증을 받은 제품은 순한 사용감이 매력적이더라고요. 토너로 닦아도 화장이 묻어나오지 않을 만큼 강력한 세정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지만 국내산 소이빔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안 후에도 촉촉함이 오래 유지되는 제품이에요. 퓨어리스 센텔라 구공 앰플 주르륵 흐르는 가벼운 텍스처로 피부를 보들보들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끈적임은 1도 느껴지지 않는 산뜻한 제형이에요. 병풀 추출물이 함유된 진정 앰플로 EWG 그린 등급은 물론 독일 더마 테스트사 피부 저자극 최고 등급을 인증받아 진짜 순하더라고요. 세라마이드 MP 성분이 함유되어 무너진 피부 장벽까지 탄탄해질 수 있게 도와줘요. 마무리감은 수분감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피부 보습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요즘 지친 제 피부를 보호해주는 힐링 앰플이에요. 슈프림 골드 모델링 마스크 첫 번째 스텝의 골드 베이스 겔은 어느 정도 점성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두 번째 스텝의 페타이드 부스팅 앰플 파우더는 가루 타입이에요. 따로 물을 준비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섞어주면 끝! 물 농도 조절에 실패해 모델링 팩을 포기하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사용해보셔야 할 이템이에요. 피부 정화에 도움을 주는 24K 골드 성분과 탱글탱글한 피부를 만들어줄 펩타이드까지 들어가 있는 고영양 성분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팩이에요. 바를 때 즉각적인 쿨링감이 느껴져서 시원하고 좋았어요. 독일 더마 테스트사 피부 저자극 최고 등급을 인증받은 제품으로 순한 제품이라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만져봐도 오랜 시간 촉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모델링 팩은 일반 시트 마스크로는 닿지 않는 피부결 사이사이까지 밀착 케어를 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사용 후에 가볍게 앰플을 한 번 더 발라주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어요. 확실히 더 촉촉해졌죠? BRTC 센텔라 시카덤 시카 크림이라 꾸덕하다는 편견이 통하지 않는 제품이에요. 피부에 부드럽게 발리면서 흡수도 빠른 제품이에요. 마무리감은 깔끔 산뜻 끈적임도 별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54% 함유되어 있는 크림으로 전성분 EWG 그린 등급으로 순한 크림이에요.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성 인증까지 완료한 제품이라 저처럼 성분에 민감한 여드름성 피부를 가진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고농축 센텔라 분말 원료로 유효 성분이 겉돌지 않고 그대로 흡수되는 마무리감이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오늘은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능성 제품보다는 진정 효과가 탁월한 제품들 위주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 한번 따라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